안녕하세요. 경혜TV의 경혜입니다. 오늘은 미니 선풍기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.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선풍기입니다. 제품 구성 볼까요? 일단 색상은 화이트, 블랙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구성은 사용설명서, USB 충전 및 전원 케이블, 선풍기 본체에 들어있습니다. 미니라고 하지만 아주 작지 않은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. 풍량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전원 버튼을 한 번씩 눌러 단계를 높여갑니다. 선풍기 안전망은 일반적인 선풍기처럼 분리 및 세척이 가능하고 날개 또한 청소할 수 있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잔열량은 LED 나이트로 표시가 되어서 쉽게 알 수 있고 배터리 용량은 4,000mAh이고 최대 사용시간은 20시간이라고 합니다. 선풍기 본체에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가 있습니다.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니 착한 가격은 기본이고 무선이라 제일 마음에 들었다는 것과 한 번 충전으로 종일 사용해서 좋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. 이제 곧 더워질텐데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오랜 시간 사용이 가능한 무선 미니 선풍기 어떠세요?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.